네, 글로벌 주요 경제지표와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스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스닥이 좀 부진했다가 오늘은 또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했는데요. 나스닥의 최근 동향을 좀 짚어볼까요? 네, 최근 미국 증시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든다면 역시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 지수의 상대적인 부진을 들 수 있겠는데요. 물론 연초 대비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10일까지 나스닥 지수는 대략 12% 이상 상승하면서 연초 대비 11% 정도 상승한 S&P500 지수 수익률을 소폭 상위하고 있고 또 6% 정도 상승에 그치고 있는 다우 지수의 수익률을 크게 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하반기 들어서 본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들어서 나스닥 지수는 1% 상승에 그치면서 2% 상승한 다우 지수와 또 대략 4% 정도 상승한 S&P500 지수의 수익률을 하회하는 좀 수익률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나스닥 지수의 부진은 상반기 중에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한 데 따른 수익률 키 맞추기의 과정으로도 충분히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이유는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9월 이후에 애플의 주가 하락에서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애플의 최근의 주가 흐름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애플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지지성 구축과 함께 얼마나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나스닥 지수의 상대적인 호조세 지속 여부에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 이후에 나스닥 지수와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관계수가 플러스 0.81을 기록할 정도로 매우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애플의 주가가 나스닥 지수에 계속해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한 우려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애플의 주가 하락 영향이 나스닥 지수를 넘어서 우리나라 코스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애플의 주가의 하락이 글로벌 스마트폰 업황의 부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코스피에는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역발상적인 생각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2007년 6월 아이폰 출시 전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이폰 출시 전후 삼성전자와 애플의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아이폰 출시 이전에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수익률을 상회하는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반면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부터 애플과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역전되기 시작했고요. 양사의 주가 수익률 차이는 올해 9월에 거의 600%포인트나 확대된 이후에 다시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삼성전자의 견주한 주가 상승은 애플의 주가 하락에 따른 나스닥 지수의 부진이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어벽이 되어줄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눈에 띄는 나스닥 부진의 원인이 애플 주가의 하락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반대적인 흐름이 우리나라에서는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의 상승 때문에 코스피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주도주로서의 역할이 계속되어 있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동안 애플의 주가 상승이 나스닥 지수의 안정적인 상승을 가능하게 해줬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최근 삼성전자의 견주한 상승 흐름은 코스피의 향후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4-4분기 실적 전망이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인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올해 4-4분기 EPS 전망치는 9월 말에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대략 1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유가증권 시장 IT 업종의 EPS 증가율도 9월 말에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현재 2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IT주들은 높아지고 있는 실적의 가시성을 근거로 해서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코스피의 보다 안정적인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폰이 출시된 2007년 6월 말을 기점으로 애플 주가와 나스닥 지수를 보면 지난 2010년 3월 이후 애플의 주가 수익률이 플러스 200%대에 안착을 하면서부터 나스닥 지수의 수익률은 2007년 6월 말 수준인 2600포인트 선을 단 한 차례도 깨지 않는 안정적인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12월 들어서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지난 2007년 6월 말 대비해서 200%대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삼성전자의 양환 실적 전망을 고려한다면 200%대의 수익률 진입과 안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코스피 안정적인 추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공세와 더불어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재정위기가 확충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 더불어서 미국 정치권의 재정절벽 합의 불발했다는 충격,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리하게 발발이 되더라도 현재와치 삼성전자를 비롯한 IT주들의 견주한 주가 상승 흐름은 중기적으로 볼 때 대외적인 충격에서 코스피를 어느 정도 하반경직을 갖게 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아울러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애플과의 비교 때문에 오른다기보다는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안전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BS2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